광고가 돌아왔다고요? 무슨 일 생기는지 알았다고! 일단 잡아 차려 차. 자백이든 뭐든 해볼 수 밖에. 또 만났네, 그지? 48시간 안에 풀어줘야 돼. 그 안을 불어도 찾아야 될 텐데. 내가 이제 마음이 급해서 그래. 돌아가기 전에 해주고 싶은 말이 많아서. 설마 내가 정말 범인이라고 믿는 건가? 만년필을 두고 왔어, 과거에. 복지능은 살인을 멈추지 않았던 거야. 어리석은 술을 두었더라도 포기해 좀 말게. 여자가 또 죽었나 봐. 킹을 잡아야 게임이 끝나는 거니까. 너넨 뭐야, 이 새끼야! 주요.